어제 가수 송가인은 MBN 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거액을 받아 매우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MBN 사장은 2024년 상반기에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송가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사장에 따르면 송가인은 현역 가왕 대회부터 인상적인 돌파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한일 가왕전 대회에 참가해 많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일본 데뷔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아 MBN의 수익 증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송가인은 대회뿐만 아니라 커버곡 리메이크 발매, 유튜브 조회수, 광고 출연 및 신곡 발매를 통해 MBN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출중한 재능 덕분에 MBN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BN 사장은 송가인을 돈을 벌어들이는 행운의 부적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번 거액의 송금이 단순한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송가인의 중요한 공로를 인정하고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장은 이번 지원과 격려를 통해 송가인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송가인이 받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송가인을 단순히 달콤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만 보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송가인이 이룬 성공은 그녀의 헌신과 재능을 분명하게 증명해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MBN 사장의 관점에서 이번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장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감사할 줄 아는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액의 송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송가인에게 큰 정신적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는 MBN이 단순히 수익에만 신경 쓰지 않고 각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팬들은 MBN 사장의 아름다운 행동과 예술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지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